인터넷 보건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주관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퀴즈 96회 구약성경 미가서를 함께 해설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미가서의 저자는 미가입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주를 비교함이 없다 그런 뜻이고 미가는 유다 남방 모래 셋에서 성장하였고 이사야 선지자와 동일한 시대의 사람으로서 50년간 선지자 직분을 행하였습니다 미가서를 기록한 때는 주전 700년경이고요 미가서의 총 제목은 회계와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정했습니다 미가서를 기록한 목적을 보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모든 죄를 회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려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의 황폐와 미래의 영광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중에 베들렘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미가선지의 놀라운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서는 4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대지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죄 1장 2장에 있고요 3장에는 지도자의 죄 4장 5장에는 메시아의 출연 6장 7장에는 시온의 마지막 승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서의 요절은 3장 11절인데요 거기 보면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지양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정치 종교 모든 지도자들이 여기 보면 재물이라든지 삭시라든지 돈이라든지 전부 돈에 관한 것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이 그 당대의 상황이었고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돈벌이를 위해서 정치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는 재판관이 되는 돈을 벌이는 게 출세의 지름기인 줄 알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은 미가서를 통해서 돈을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부패의 온상이고 나라가 망하는 징조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므로 사명을 따라서 힘들어도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미가서를 통하여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미가서를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미가서는 누구를 위한 예언입니까? 했을 때 1장 1절에 보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위했다 북쪽과 남쪽, 남북한,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한과 남한의 국가를 위해서 예언하는 것과 동일하죠 2번 퀴즈요 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없애는 것으로 나타나나요?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죄라는 것이 무엇을 없애야 된다 그랬는데 1장 7절에 보면 여러 가지 중에도 우상, 음행, 목상, 나무로 만드는 상 이런 모든 형상을 없애고 음행을 없애는 것이다 우상을 섬기는 곳에는 항상 음행이 따라다니는데요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것이 구체적으로 죄를 없애는 것이다 3번 누가 화를 받을 자라고 했나요? 했는데 2장 1절을 보면 간사한 경영자 간사한 경영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4번 퀴즈요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은 무엇을 좋아했나요? 했는데 3장 2절에 보면 악을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치리자가 공의를 사랑하고 선을 좋아해야 되는데 악을 좋아한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국가를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5번 퀴즈로 넘어가서 백성을 미혹하는 자는 무엇을 외치나요? 했는데 3장 5절에 보면 평강을 외친다고 했습니다 미혹할 때에 항상 평강이다, 평강이다 하지만 사실은 평강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혹하는 소리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6번 퀴즈요 미가선지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무엇을 얻었나요? 했는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3장 8절에 보면 권능과 공의와 재능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당시 두령들은 무엇을 위하여 재판했나요? 했는데 3장 10의 절에 보면 재판부가 타락을 하면 돈 때문에 재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리레는 누가 가르치게 되나요? 했는데요 세상 종말이 오면 마지막 때는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직접 가르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나 제사장이자 돈을 위해서 일하니 여호와께서 직접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9번 퀴즈요 만민은 각각 누구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게 되나요? 했는데요 4장 5절에 보면 자기의 신의 이름을 따라서 일을 하게 된다 이 세상에는 신들이 많지만 다 거짓 신들이고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해서 일을 하지만 결국은 다 멸망으로 가죠 10번 퀴즈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어느 곳에서 나온다고 했나요? 했는데 5장 2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유다족 속에서 베들레헴 시골에서 탄생할 것을 미가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의 근본이 무엇이라고 했냐? 했는데 5장 2절에 보면 상고 태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여호와의 의의를 기억하려면 누구를 기억해야 하나요? 했는데 6장 5절에 보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발락과 발람이라 했습니다 발락과 발람은 여호와의 의의를 기억하게 하는 사건이죠 13번 퀴즈 여호와께서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보다 무엇을 원하시나요? 했는데 6장 8절에 보면 공의를 행하며 인혜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공의, 인혜, 사랑, 겸손, 하나님과 동행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교회에 바친다 해도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완전한 지혜는 무엇을 말하느냐? 했는데 6장 9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라 그래서 참된 지혜, 완전한 지혜는 신앙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대학 박사학위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15번 퀴즈 인간 세상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 했는데요 7장 2절을 읽어보면 선인과 정직자 이 땅에는 참 선을 찾아보기 힘들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힘들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퀴즈 가장 선한 자나 가장 정직한 자도 무엇과 같나요? 했는데요 7장 4절을 읽어보면 가시와 찔레 울타리와 같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선한 것 같고 가장 정직한 것 같기도 한데 성경은 그런 자들이 가시와 찔레 울타리와 나무를 찌르고 상처를 입히는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17번 퀴즈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없는 자들은 누구이냐? 했는데 7장 5절에 보면 이웃과 친구와 아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웃도 사실은 믿을 수가 없고 친구도 때로는 아내까지도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18절 하나님의 공률은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하시나요? 했는데 7장 19절을 읽어보면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참 우리는 죄악이 많지만 하나님이 그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보이지 않는 깊은 바다에 빠트려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한번 용서하시면 기억지 않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가설을 공부했습니다 미가설은 결론적으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미가선지자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왕래하면서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호시탐탐 기회만을 기다리는 강대국 아수르의 침략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하나님께 돌아오기는 커녕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몹시 타락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정치, 종교, 사회 모든 지도자들이 돈을 위해서 탐욕에 급급했는데요 이러한 때의 미가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메시아는 유다족속 중에서 베들렘에서 나실 것을 정확하게 예언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장차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를 미가선지자는 정확하게 유다족속이고 또 베들렘에서 난다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고 천천만만이 아니고 재물이 아니고 겸손과 공의와 사랑의 실천임을 강조했는데 오늘의 크리스찬들이 우리는 돈에 치우치지 말고 겸손과 사랑과 공의와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